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실수 함수와 실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뭐 순서대로 나가자면 우선 실수에 대해서 보자면 실수 뭐 여기에서는 이 철학적인 퀘스천 철학적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에 수학적인 도구 명제 조건명제 집합 진리집합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음 이걸 조금 이렇게 단계를 가져가 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나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식으로 나타내면 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음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음의 집합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것들을 하나하나 일화에 이제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음 그죠 여기서 지금 뭐 이런거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이런 이제 조건명제 명제 명제는 참 거짓 반별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집합 요건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고 집합에서도 이게 요거 조건 제시법을 쓰는 거죠 조건을 제시하는 법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요런 것들만 모아 놓은 거 이런 이런 것들만 모아 놓은 걸 우리가 집합은 집합인데 진리 집합이라고 하죠 음 자 이 실수에서 이제 이 실수의 기원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볼 건데 음 뭐 이거는 이제 나이 그냥 어 기업까지 생각하고 요건 패스 네 그렇죠 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수의 연산을 생각하다 공간에서의 상태를 생각한다 수직선 위의 거리를 생각한다 아 요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자 여기서 이제 수의 발전사를 보면 기학적 수체계와 해석학적 수체계 뭐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음 실제 이제 이 실수대 유리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실수와 유리수의 어떤 관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순서가 있느냐 구간이 있느냐 반경이 있느냐 연결을 하느냐 무한이냐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음 특히 유리수에서는 없지만 실수에서는 있는 것 음 이제 좀 더 이거 이제 전공 예 예 예 수학 전공으로 들어가면 예 여기에서 음 이것들의 특징들 예 예 예 그 요기 이제 실수 우리가 이제 실수 체라고 하는 건데 음 실수치 음 실수가 되는 이제 이 해석학적 정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연산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거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어 여기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과 역원이 있어야 된다 예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과 역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덧셈과 곱셈이 되세요 음 이 수학에서 이 항등원과 역원은 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음 이 항등원이라는 것은 음 이 항등원이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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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식이 되게 하는 원소 이런 거지 그죠 원 예 그니까 실제 항상 등식이 되게 그니까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가 항상 자기 자신이 갖게끔 돼 덧셈 연산에 대해서 그럼 0이지 그럼 곱셈 연산에 대해서 항상 1인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다른 거지 음 그리고 이 역원도 마찬가지 예 어떤 대칭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리그룹 뭐 이런거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음 자 여기서 이제 그 항등원 역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배분법칙 이라도 하는거 네 요 조건을 만족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하고 그 실수 이제 공리 체의 공리 뭐 요렇게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추위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있는 거고 순서 공리 그렇죠 부가적으로 있다기보다 음 어쨌든 부가적으로 이제 좀 알아 주면 좋은 거고 어 지금 여기 하는 수학 전공적인 내용들 한번 에 들어만 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상계하게 채소상계 채소하게 이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완빛성 공리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는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로 가지고 우리가 하는게 이제 무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해서 그로 인해서 이 실수가 설명 실수가 설명이 되려면 무한이 어느 정도 이 다루어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한의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실수가 설명이 가능해요 실수는 무한한한 것들을 원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들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을 우리가 그 어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이제 그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이 유리수 유리수의 조밀성이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는 계속 다른 유리수 존재한다 이런거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이제 함수 함수는 이제 표기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거고 그죠 함수 펑션에서 f 이니셜 따와 가지고 f 라고 하고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은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고 두 집합 사이에서 화살표 이렇게 하고 그죠 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예 그거 두 집합을 뭐 x y a b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예전에는 이게 가 나로 또 포기를 표기를 했는데 괜히 헷갈려서 그냥 영어로 하기로 통일을 한 거고 음 그래서 요 두 대상 사이에 이제 그래서 x 가 f 라는 것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x 가 f 라는 옷을 입었다 나는 요렇게 표현을 해 음 나중에 이거 벗는 것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것들이 이제 뭐 정의역 정의역 공역 뭐 그 다음에 요렇게 간 놈들이 지역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뭐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의 정의는 그 뭐 여기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뭐 함수의 정의는 실제적으로 요렇게 이게 뭐냐면 두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두 집합 사이에 아 관계가 있는데 두 집합이 있고 두 집합의 이 관계 네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죠 음 그리고 그것들을 요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래서 x 가 요렇게 돼서 대응되는 놈을 x 가 f 라는 놈을 거쳐서 y 랑 같아 지더라 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고 실제 요 두 대상 사이에 이렇게 대응되는 것 중에 대응되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양다리 그리고 또 하나는 기권 그죠 그 미팅을 갔는데 마음에 든다고 다 여러 명을 선택하는 것 이 강호의 예 예를 쳐버린 거 그 다음에 기권 아 나 저 마음에 다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아 나 기권할래 이거 그럴 거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죠 폭탄 제거반도 엄연한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음 요 그림 요거 자체가 이렇게 함수의 정의 인거죠 이 그림이 함수의 정의 입니다 예 그리고 음 함수의 이제 표현 관련해서 음 음 음 함수에 표현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별로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제 함수의 역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 한번 다녀 다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집합이 있고 두 집합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예로 합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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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있는데 얘가 f라는 놈을 거치면서 그리고 x의 두 배로 해서 6을 빼준다 음 그렇게 돼 음 요게 이제 함수면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된거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역으로 f에서 이렇게 요거를 요렇게 표기해요 요거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인버스라고 해요 뭐 한국말로는 역이고 그죠 함수 f의 역 예 함수 f의 역 그리고 역함수 또는 예 함수 f의 역 또는 역함수 이 뭐 역이라는 건 거스를 역 자로 쓰는 거죠 거스를 역 그래서 이걸 자 여기서 볼게요 x가 f를 거쳐서 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x에서 x가 f라는 것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 음 갈 때 어떤 현상이었냐면 처음에 한 게 첫 번째 2를 곱한다 그리고 두 번째 6을 뺀다 음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역으로 가볼게요 역으로 가는 건 어떻게 했냐면 역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어떤 놈이 있으면 음 예를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는 예 역으로 해야 되죠 어떻게 6을 뺀다 2를 곱한다 했으니까 2를 곱한 거는 2를 나눈다 예 2를 나눈다 그리고 6을 뺐으니까 6을 더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갈 때는 뭘 먼저 하는 게 맞죠 2를 두 가지가 2에다가 x에다가 2를 나눈 다음에 6을 더하는 요렇게 하는 게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6을 먼저 6을 먼저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 요 방식이 있겠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돼 얘가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됐고 다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된 거 결국은 뭐냐면 얘와 얘는 어떻게 된다 같아져야 된다 음 같아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x가 2x 마이너스 6이 됐으면 2x 마이너스 6이 원상복귀 되려면 이쪽으로 거치면 원상복귀 되죠 그러려면 2x 마이너스 6에 2를 먼저 나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에 2를 나누고 그 다음에 6을 더한다 요렇게 이게 같은가 그러면 x 마이너스 3 안 같죠 x 안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다른 거 뭐 6을 뭐한다 2x 마이너스 6에 6을 더한다 그리고 2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랑 같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왜냐면 2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6을 뺐어요 그럼 당연히 거꾸로 갈 때는 6을 빼고 6을 더하고 2를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원리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외투를 착용했으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올 때는 당연히 외투를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야죠 입을 때 벗을 때 그죠 옷을 입고 외투를 입은 사람이 옷을 벗고 외투를 벗고 이건 뭐 마술이지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함수의 역은 이 그림 함수의 정의로부터 요렇게 진행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뭐 그러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 함수들이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요게 나오는 요거 합성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합성 함수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함수가 있으면 함수 두개를 2단 콤보를 한거지 F라는 놈과 G라는 놈이 있으면 이거를 합성을 한다는 거 그죠 얘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날은 스카프를 착용하고 어떤 날은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갔는데 또 어떤 날은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해가지고 스카프도 하고 모자도 썼다는 거지 그죠 요런게 이제 합성 함수인거죠 그죠 합성 그래서 요 합성을 하는데 뭐 요런거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꿔서 이것이 아니라 여기 와이셔츠를 어떤 날은 와이셔츠를 입고 어떤 날은 티를 입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걸 동시에 하려면 와이셔츠 하고 티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셔츠를 입고 티를 입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고려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먼저 입느냐 티를 먼저 나중에 티를 먼저 입느냐 요것들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서 해야 되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기호로 나타나는게 F를 거쳐서 그리고 G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요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뭐냐면 X가 F라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G라는 외투를 걸쳤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또는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 G-O-F CIRCLE 예 CIRCLE 이에요 그냥 O라고 읽어요 G-O-F 요렇게 표기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표기하거나 음 그렇죠 이거는 표기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함수 관련해 가지고 인플리시트 폼과 익스플리시트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제 그 표현 방식인데 양함수와 응함수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특성이 개의 특성이 드러나 있느냐 아니면 내포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드러났어요 Y과 X의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있죠 Y는 X에다가 어떻게 2분의 3배에서 3을 뺀 거랑 같은 거고 그래서 Y와 X의 관계가 정확히 드러내요 이거는 뭐냐면 X, Y가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X의 X의 3배 한 거랑 Y의 2배 한 거를 빼면 6과 같더라 근데 이게 분명히 관계식은 맞아요 관계식은 맞는데 얘가 X와 Y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플리시트 폼이고 얘는 익스플리시트 폼이고 그죠 드러나 있는지 아니면 숨어있느냐 내포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종류들은 6가지 돼야 돼서 기본적으로 몇 개의 함수들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다항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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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려준다 한 번 한 번 해볼까 정말 이게